반갑습니다. 안훈경입니다. 지난 5월 6일에 만덕산 초선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종법사님 모시고 전부 교구 조체로 2,300여 명을 모여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기상예보에 폭우 80%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좌포교당 교도님들이 지금까지 만덕산 행사에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으니 기도만 열심히 하자고 했다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당일에 보니까 구름만 끼어 있다가 살짝 해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회에 참석한 우리 김재교당 신입교도 한 분은 원불교 교도가 이렇게 많으냐고 하면서 마음이 살아난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해서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땀은 좀 나지만 바로 이 더위를 밀어내는 공부를 저희는 꼭 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옛일이 생각날 때에 우리 잃어버린 정처자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갔네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이 세상에 내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게는 삶의 기쁜 의미가 되고 있다. 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아요. 벼랑 끝에서 봐야 바로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도님 중에 이 노랫말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꿈속에서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나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위급한 순간에 바로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내 편이 있다는 소중함 이런 사람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깔아지는 공무심이 살아나고 없던 사업심도 생기다며 원망심도 풀어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곧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곧 이 회상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힘이 드는 사람 아주 위급한 생각에 위급한 그 순간에 내 편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활기찬 기온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차갑습니다. 죽은 것은 딱딱합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도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활기가 철철 넘칩니다. 마음이 깔아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을 때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지낸 일을 문답하기도 했지만 제가 원불교학과에 다닐 때는요 방학이 됐을 때 추천경무님과 연원경무님을 찾아가서 특별한 말씀을 받들지 않고 그냥 곁에 앉아서 밥만 먹고 와도 공부심이 살아나고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가끔씩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은 항상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깔아지면 스승님 또는 그리고 동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유 없이 전화를 합니다. 어찌 전화했어? 이렇게 했을 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또는 안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만 나누어도 바로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리고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이 살아있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욱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종사님 법대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생각했던 일들이 잘 풀릴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 자체가 고락상부하는 세상이에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바로 반대 현상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는 것은 바로 대종사님의 교법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멀리 경상도에서 한 소년이 전라도로 옵니다. 영생을 해결하려고 옵니다. 이름난 노인을 두루 두루 만나보았지만 헛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순임이라는 강정산선생님의 따님을 만나게 되죠. 이분이 정산선생님의 따님이었는데 정산종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좋아했기 때문에 오빠라고 부르면서 내가 중요한 서류를 하나 주겠다고 그러면서 천장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괴짝을 딛고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보니 거기에서 빛바랜 백지의 북글씨로 쓴 한문책이 한 것 나오더라. 그 한문책의 제목을 보니 정심요결이라고 쓰여 있는데 옥포라는 호를 가진 은자가 지은 비서였다고 하거든요. 정산종사님은 이 비서를 가지고 모악산 대원사로 갑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의 이적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김해운 교도를 만나게 되죠. 이분이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김해운이 정산종사님을 집으로 모시고는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몰래 달걀을 훔치다가 아주 맛나게 요리를 해가지고 공양을 했거든요. 그 달걀 요리를 정산종사님이 보시면서 옛말에 달걀 도둑질을 하면 당달 봉사가 된다 카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앉아서 천리를 본다. 딸네 집에 가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보았다. 그런 뜻으로 이때부터 만국 양반이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이게 만국 양반이 되었어요. 대원사에 가셔서 약간의 이적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팔사님과 대종사님을 만나서 영산으로 오시게 되었죠. 영산으로 오셔가지고 그 바다풀을 만지면서 내가 꿈에 보았던 바다풀이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모습은 바로 꿈에 보았던 스승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영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은 태교에서부터 출생, 일생의 상시훈련 공부와 그리고 열반 전후의 후생길까지 바로 몰셀 틈 없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주는 원시 반본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따라서 나온 그 운이 한량 없는 원시 반본의 회사입니다. 죄산 상사님께서는 인과의 토가 떨어진 사람 그리고 성리의 토가 떨어진 사람 이렇게 되어야 바로 큰 공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인과와 성리를 제대로 깨치게 되면 매사에 감사만 있을 뿐이다. 바로 그 얼음에 비교하여 그 마음이 춘삼월에 얼음 녹듯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밖에 있는 삼나마상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하는 이 속깊은 마음공부는 인과와 성리 안에 가득 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김재교당 일요법회 참석에 공을 들이는 우리 교도님들이 많아졌거든요. 일요일에 법회 참석을 못하면 평일날에 이렇게 다녀가기도 하고 토요일에 시간 되는 대로 교당에 와서 4배, 참배를 하는 교도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올해는 꼭 개근하고 싶어요. 개근해서 큰 상을 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일요일 아침에 일찍 다녀가는 교도님들도 많아졌습니다. 김재교당은 1년 365일 법당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다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단 마음공부 상실기 유무념 대조. 바로 이 공부가 속깊은 자기 변화를 위하는 것이죠. 여기에 원불교 전설을 매일마일 한 구절씩 읽으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있거든요. 이 교도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은 일요일에 7분씩 생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이야기, 생활 이야기. 부담 없이 이러한 공부를 할 때에 대종사님 법대로 우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속깊은 마음공부가 되면서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종사님 교업대로 속깊은 마음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긍정과 부정은 표현이 반대죠. 우유 반 컵을 따라놓고 우유가 반 컵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유가 반 컵이나 남았네 이 표현은 반대와 반대이지만 바로 공부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창 제 교모님 중에 제가 담고 싶은 우리 도반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회의나 문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그렇게도 교단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그리고 누군가를 성토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 도반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생각이 안 나니까 김시성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교모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한참 듣고 있어요. 한참 듣고 있다가 그 말이 참 맞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되는 방향으로 하자. 우리 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하자.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모들끼리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을 살려주는 이러한 공부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모님들의 마음이 살아있기에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 살아있기에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용기는 무슨 용기일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능할 때마다 유용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유용한 질문. 즉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처럼 낙관적인 문답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찾고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것. 진리는 언제나 고난으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으로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의 경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낙관적인 견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바로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는 긍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또는 매일 일을 함께하는 일을 어떻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등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인생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활동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루에 내가 다섯 잔씩 마시더라. 여덟 잔씩 마시더라. 그런데 주위에서 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환경을 내가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로 줄이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흔히 저 교도가 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의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물을, 똑같은 물을, 컵에 있는 이 똑같은 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힘의 결과는 낙관적인 사람을 만든다. 그러고 이어서 천천히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빨리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어느새 환경에 얽혀버리고 말아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환경에 얽혀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빨리 생각하고 빨리 말하고 빨리 움직이려 하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스트레스가 많은 피상적인 삶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특히 식당에 가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빨리 음식 주세요. 그러다가 그 음식을 먹다가 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하여 습관을 얻는 것은 바로 천천히 움직여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어쩌면 긍정적인 힘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경계가 있을 때 멈추고 호흡하고 집중하라. 멈추고 호흡하고 집중하라. 아무 생각이 없이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두더지는 지하에서 굴을 팔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 이 두더지가 갑자기 산을 만든다고 하면 산이 만들어집니까? 이 지하 땅소에서만 이렇게 사는 두더지가 산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리한 일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는요. 우리의 관점을 더욱 잃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계가 올 때는요. 멈추고 호흡하고 생각을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불공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옛말에 돈과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육신은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요.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면 매사의 의욕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아파서 그 결정될 때가 되면 영혼이 먼저 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육신에 불고 가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대신 대리로 속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송석춘 씨가 공군 대의로 전학을 하면서 공군 대의로 전학을 하는데 그때 월급을 1500만 원 정도 받는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했다가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큰 아들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이 사고를 쳤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미국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야. 왕따를 시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쉬는 날을 택해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건물 이곳저곳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쑥대밭까지는 좋았는데 지역신문 일면에 이 내용이 실려버렸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인 얼굴에 먹칠했다. 이 집을 피해가야 한다. 전학을 시켜야 한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눈길도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교장이 부르는 겁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갔더니 내가 평생 학교 교장을 해왔는데 학교 교장도 오래 하는 사람도 덜 있는가 봐요. 아마 사립 학교였나 싶은데 이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이다. 그곳이 카운티였다고 그러거든요. 카운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안정히 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때 송석춘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다. 아들 죄가 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모아가지고 교장선생님 학교 청소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학교 청소한다고 그게 죄가 없어집니까? 아 할랍니다. 별난 아버지가 다 있네.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프로리다 주뿐이 아니고 전 미국을 이 내용이 흔들어버렸다. 그러거든요. 이 네와이와 함께 주말마다 와가지고 학교 운동장 청소를 하고 공동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학교 전체를 아주 미워하는데 온 정성을 모시는 것을 보면서 AP통신 기자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제목을.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의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내 죄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졌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 이 내용이 AP통신 기자에 의해서 기사로 보도가 되었을 때 수백 통의 편지가 오면서 편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수표와 현찰이 함께 왔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한다. 미국 교육계도 앞으로는 유교적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논제 기사와 논평이 쓰여졌어요. 이 기사로 전 미국이 흔들릴 때에 바로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바로 법정에서 아들을 방면한다. 이 아들은 방면하는데 가까운 곳에는 다닐 수가 없고 멀리 떨어진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프로리다 주였다. 프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석사를 받았다. 학사 석사 학교를 받은 다음에 방산업체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우주선 탑재 전문가다. 우주선 탑재 전문가.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이곳에 큰 공부를 하러 오는데 VVIP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림 그 정도를 VVIP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이 VVIP들에게 방산업체 우주선 탑재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는 유일한 한국계가 바로 이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리로 속주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리로 대속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대리해서 유교적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한국의 교육 철학을 마음으로 느끼며 바로 보살과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대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지근혜를 잘 모르듯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대속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것을 알 때 우리 모두는 바로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른 법이 아니에요. 대종산인 교법대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매사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신이니까 육신의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딱 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널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널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모두 모두에게 사랑과 환영을 받는 개벽의 성자가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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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